아 여기서 이걸 만나 아하 체력먹었어 쟤 자 오른쪽에 솔저랑 리퍼옵니다 우와 죽을걸 여기 디바로 밀기도 좋아해요 엄청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도 로드호그 하나 해야겠다 로드호그지 로드호그 로드호그 하나 해야겠다 로드호그 파라 파라가 또 오지게 넣는다 딜 가지말고 모아봐 가지말고 모아봐 모여모여모여 어 지금 한명 가고 뭐야 자 아마 우리 좀 모아야돼 이제 가자가자 이제 가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실수야 뭐야 이거 튕긴거 같은데 튕긴거 같은데 밀린건가 루시우한테 밀린거야 루시우가 아아 옆에 루시우가 밀었나 아 간다 어 뭐야 쟤 뱅실이 왜 죽었어요 내 몸을 희생해서 루시우를 죽였어요 한분 가지 말아보세요 야 진짜 맵 안볼래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왜 들이대는거야 같이 좀 가 진짜 몇번 말을 해 아 벙벽 갑니다 혼자있으면 가지 좀 마요 어 뭐야 카페자 어 차라리 빼라고 차라리 빼라고 옳챠 디에리버 디에리버 오케이 니판은 끊었고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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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쌍하게 죽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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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팔아 위에 팔아 오케이 오케이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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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시우 들어간다 루시우 들어가 아 팔아 아아아아 뒷파라 했어요 자 일단은 끊었어 일단 끊었고 지금 오면 돼 지금 우리 탱 두명이어서 괜찮다 지금 좋아 갱클형 어 너무 멀리 가지마 로드호그 온다 로드호그 온다 로드호그 자 여기서 지켜줘 안에 오면 리퍼로 쓸게 아 한번 온다 한번 온다 한번 온다 한번 와 한번 크게 온다 한번 크게 온다 이중 이중 리퍼요 어 이건 이거 나가서 막자 이건 나가서 막자 아 없네 오케이 죽기구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좋아 지금 우리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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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었잖아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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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아까 그 뭐야 룬형이랑 저 누구였냐 두명 뒤치기 오는거 좋았어 두세명 뒤치기 오는거 좋았어 로드호그 밑에 로드호그 로드공 잠깐만 우리 위에 뭐 있다 우리 위에 위 우리 위에 리퍼 우리 위에 리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이거 리퍼 뒤에다 뒤 뒤로 옵니다 뭐 사이드쪽으로 와야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거 궁 느낌 궁와도 내가 먹어버릴게 오케이 죽였어 컷 컷 컷 파라만 좀 컷해줘 파라 로드호그 아 오케이 궁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파라 하나 끌었어 파라 하나 끌었어 오 나이스 오지마 안 돼져 어디서 싸가 좀 좋아 와 살려고 체력 먹는거 봤어 아 끝 아 아 막판 치는 줄 알았네 요거 저거 솔저 한 마리 쫓아서 두개 있어 그니까 말이야 나 솔저가 걔가 내가 피먹는걸 알고 지가 먹어버리더라고 내가 치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 아 좋아서 궁도 안 썼는데 끝났네 마지막에 그래서 뒤치기 온거 정말 좋았어 난 저것도 모르는 추가적으로 궁 썼네 여기서 안에 아무도 안좋고 이건 룬형 찍어준다 이거 이 땐 뱅 functioning 찍어줬 appreh 아니냐 이거 개꺼ür 치고와 우리도 한 명 있는 듯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되는건가? 잘 모르는 걸 이걸 이렇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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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막은 피해가 24,000개죠 같이 좀 찍으면 어떠니 그래도 본의 아니게 용겨서 가자 본의 아니게 설계됐어 그리고 또 깽크니까 말해서 다행이지 몰아가기 보소 근데 우리는 경쟁전 항상 점수가 우리보다 높은 놈들만 잡혀 아 드디어 동일하네 39 52 저쪽 팀 평균은 우리보다 높은거야 39점 때문에 낮아진거야 아하 내 팔 진짜 못하겠다 형 리퍼 빼 우리 게임을 진짜 한다면 한 명씩 해야 되니까 쟤네가 두 명 하지 않는 이상은 재단이 뭐지? 재단 그 가운데에 종 집 같은데 입구 두개 기둥 기둥 이게 종이야? 종이네 종이 재단이구나 재단이 재단이 종 여기 내 팔이지? 네 아 나 외워야돼 재단이 종 내가 지켜볼겁니다 내 팔 재단이 종 재단이 종 나갔다 나갔다 반 깨져요 이거 아 이 정도 반 깨지는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나갔대? 로울도 약간 그러나? 시작할 때 나가면 깨지나? 픽 다하고 로딩 중에서 그때부터 나가면 안 깨지지 어 픽할 때 나가면 깨져 진짜 로라할때 깨지면 빡치겠다 아니 저기 뭐야 한 명 나가면 맨날 그어들 멘탈 나가잖아 게임할 때 나가게임할 때 나가면 멘탈 나가지 탈주 탈주 개개끼 천양님이 스크림 하자는데? 어? 천양님이 스크림 하자는데? 스크림이 뭐야? 그거 연습 5대5 연습 6대6이 아니라 5대5요? 아 6대5 어 그럼 안돼 괜히 나 나가야되나 했네 아 됐어 천양팀 엄청 잘해 그냥 우리 경쟁전에 괜히 기세만 후달려 근데 뭐 나한테 아무 말도 없는데 뭐 형한테 연락했어? 스카이프? 아니 아니 게임 스카이프 아 됐어 됐어 천양팀이 엄청 잘한대요 그 멤버가 되게 좋대요 그니까 멤버가 좋대 멤버가 좋대 멤버 엄청 좋대 엄청 좋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채팅도 있는데 왜 굳이 저걸로 얘기하면 솔직히 그거를 할 이유가 없어 그 우리가 그걸 해서 멘트 깨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서 잘 진행해봅시다 그럼 됩니다 우린 지금 목표가 하나 잡는건데 괜히 해가지고 사기만 떨어뜨릴 필요 없어 그치 그치 차라리 좀 우아쿠 팀과 비슷한 레벨이다 그러면 해봤는데 도움이 안돼 오히려 너무 잘하는 것도 사기만 하락되잖아 질퇴고 하기 싫어져 어 우리한테 충분히 우리 경쟁전도 버거워 까놓고 말이잖아 경쟁자는 원래 버거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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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쟁자는 원래 버거워야 정상이야 개빡겜이지 경쟁자는 안버거우면 안되지 지금 저희가 승패 승패 승인가요? 우아 나 좀있으면 별 찍겠다 우리 프로필 저것도 맞출까? 뭐 사진 아이콘 됐지 분복되는게 있어? 돼지 없어 돼지? 다 돼지 없어 돼지 없습니다 돼지가 뭡니까 야 요새 살 뺐는데 어 그거 술 없어 술술 네 없습니다 아 가만있어 마무리 매크리 있어 매크리 매크리? 아 끝났네 이따가 정해 이따가 아 똑같네 강한 아이 51점 어? 공격이네 그래? 그래? 공격이네 아 확인 이맵은 좀 리퍼 좀 그렇던데 이 게임하면서 아이유를 몇 분을 만난거지 아니다 공격하자 루시오 해야지 왜 쟤네 아이유 있어? 아니아니 아이디 똑같다고 배틀태그 뒤에 숫자 붙인 이유가 저거 때문에 중복 중복을 시켜주려고 배틀태그 그치 편해졌지 아이디 원하는대로 만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 만들 수 있게 구입한게 배틀태그인거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조많은 10명이 내고 유튜버 조많은 유튜버 조많은 유튜버 조많은 지울 필요도 없지 조많은 똑같이 지을 수 있으니까 반대방이 물어보잖아 반대방이 물어보잖아 아 저 아호반 아호반 아니 내 시점에서 채팅이 안보였어서 미안해 어 못봤어 그래 커피는 안보여 짜비에요 짜비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저거만 하지만 난 채팅창을 봐야되다보니까 저 사람 그런거 아니냐? 어? 멤버들도 다 짜비네 하하하하하하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원피스 보면 원피스 짬 루비 해적탄 해적탄 나오잖아 아하하하하하 약간 그런 느낌 어 가짜 가짜가짜가짜 근데 특이하게 그것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파라 파르시 오케이 파르시 어 파라 끊었어 파물로 붙습니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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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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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나보다 클레저가 되게 복사해적 크로울 때 맞으며 오케이 아아 리 아아 정호 끊었어 그래도 메르신 끊었어 메르신 자 메르시가 1순위기 때문에 메르신 끊으면 잘했어요 좋아 동굴에 동굴 뒤에 뒤에 리퍼 파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뒤에 리퍼 있어요 아 나이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멍청한 놈들 아아 나 왜 진짜 리퍼 아 먼저 썼어야 되는데 못 봤어 뭐야 이거 하늘 위에 파라치 어 나이스 약간 뒤에 리퍼 뒤에 치우기 옵니다 뒤에 리퍼 뒤에 치우기 옳 수 있어요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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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죽였네 나이스 아 그랬구나 아 빨리 말해줬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파리치 파리치 머리 위에 파리치 계속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죽을 거야 や irre рез這樣 아 젠장 할 팔 안죽었네 팔 어디야 파라컶 오케이 오케이 오메 메르시 컷 여기 라인 아래터 죽여줘 돌아! 어퀴즈! 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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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나 못건자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 리퍼 한 마리 있습니다 리퍼 한 마리 위에 솔져 어 위에 솔져 아유 트럭이랑 운전해야지 솔져 잡으러 갑시다 솔져 잡으러 사냥전 합시다 아 이제 안가는게 낫겠네요 어 안가는게 나을거 같아 안가는게 나을거 같아 개만허 애들 오케이 어 메르시컷 나이스다 메르시컷 나이스 오우 나이스 아 늦었다 아 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때려요 아아 파라 거의 다 잡았는데 개까비 파라 피 한 줄 피 한 칸 지금 밀어도 되는게 힐러가 죽었어 밀고있어요 밀고있어요 까비까비 좋아요 궁 찾구요 나이스 꺼져 으아아아 저 2충 안 죽엉 우와 메르시컷 아 메르시 나이스 컷 우리 지금 나쁘지 않아요 파고를 계속 밀고 갈게요 우리 개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개 좋아 짱 좋아 리퍼 지금 누구 위에 있는데 누구 머리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 잡았네 아 뭐야 안 잡았어 있는데 아 이런 젠장 아유 나이스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잡은 치열한데 아아 내가 못먹었네 머리 위에 라이안아트 온다 우와 깜짝이야 야 지금 지금 리퍼 궁 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꺼져 꺼져 어이 저기 뭐야 녀석들이 덜 맞았대 옛날 같았으면 유 화물 벌써 문숭아 나는 메이가 아 리퍼 총소리 들린다 리퍼 아직 못끊었잖아 메르시 여기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아 나 이걸 왜 해줘 나 진짜 아 나 BJ 앞으로 싸들기 아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하아 진짜 덤벼러 파라 와 저 정도 피인데 이거 머리란 데 맞았나봐 80% 있었는데 한 방에 죽네 아 다 잡은걸 아 파라 실패? 오케이 나이스 샷 뒤에 그거 있어 바스티온 오케이 바스티온 위치 확인 바스티온 컷 아니다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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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어이구 아파라 마문아 밑에 궁 있어? 궁 있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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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케이 끊었어 들어와 진성관이해 내가 무조건 잡는데 내가 어 잡았어 우리도 많이 죽었다 아 내가 궁을 못 썼네 거기다 쏘줬으면은 저거였을텐데 다 살았을텐데 네 궁 썼어 눈형 너무 무리하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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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컷 나이스 나이스 얼리면 좋았어 끝났다 파라 파라 잡아 아 끄어 오케 죽어 열심히 누르는데 늦었어 좋았어요 좋았어 나 역시 리퍼 해야돼 좋아 우리 잘하고 있어 공수 변경 역시 다른건 다 필요없다 바스티온한다 내 인생캔은 메이야 그래 진짜 메이 잘하더라 형 공수를 가리지 않는 메이 나는 왜 라인하르트가 나한테 맞을까 라인하르트가 라인하르트가 라인하르트 재밌어 재밌어 라인끼리의 그 심리전 개 재밌는데 누가 먼저 박치기 할까 서로 그러다가 동시에 박치기 해도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 누가 먼저 일어나야되나 일어나서 누가 먼저 때리는데 누울때 개긴장 쓸데없는 심리감 아니 그게 타로 부딪쳐서 넘어지는게 심리전이 뭐냐면은 어느쪽 진영에서 넘어지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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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이제 그 황수 그 뭐야 빨간 빨간 망투로 확 비켜주는 것 마냥 우리팀으로 유의를 딱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지 데리고 모을 수 있는 투우사 가는거지 리얼 투우사지 그러면 투우사 오버워치 아 제가 일로가면 안돼 나도 왕호님이랑 커버해야겠다 저는 개인플레이 할건데 이번에 바스튜 아 그래요? 가능하겠어요? 바스튜이 게임플레이가 있어? 어 바스튜 게임플레이 있어 이 자리가 여러분들 정말 꿀입니다 이 자리가 거기가? 여기가 내가 솔직히 진짜 최악의 자리를 생각하는데 애들이 꼭 여기다 머리를 빼꼼한다? 아 알았어 그럼 마무리할 때 맡기고 난 딴 데가 있을게 예예 여긴 나한테 맡겨 여긴 나한테 맡겨 괜찮아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 여길 애들이 꼭 온다고 여기 자리가 안 좋은거 같은데 봐봐 선취점 내버리잖아 퍼스트 블러드 아 이거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 자리가 꼭 이렇게 빼꼼빼꼼해요 애들이 다른거 몰필이 없어 다른거 몰필이 없어 우리팀 죽어나가는거 신경쓰지마 몰라 누구야 이거 우리팀 죽어난거 신경쓰지마 우리팀 죽어나가는거 나 날라가는거 이거야 이게 큰그림이야 애들아 여기야 이게 바로 큰그림이라는거다 야 큰그림 무서워 어 큰그림 지금 큰그림 오지잖아 지금 야 이제 그쪽으로 안올걸? 쟤네들 돌아오고있어요 계속 쟤네들 차 밀고있어 마모나 어 뭐야 뭐야 어 내가 처치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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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했어 마지막으로 함께 러브샷했어 러브샷은 아니지만 깽클형이 복수해줬어 아 궁 개 아까워 아 아 직위와요 리퍼 아 마따이를 두려워해서 궁쓰지 말고 그냥 썼어야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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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리퍼 동굴에다 리퍼 동굴에 오케이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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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퍼 리퍼 컷 리퍼 컷 어 오케이 후 슬셋네 어 내 굶다 굶다 아 메르시커 메르시커 오진다 개 오진다 지금 딥냥 오져 갱클형 왼쪽에 돌아오는 것 같아 부활 준비를 마쳤어요 나 힐 힐 저 죽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야 이거 어디 쏘는거야 이거 네? 아 제가 쏜거에요 날 쏜거라고? 아 지랄야를 아 지랄야를 아 자리야 자리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 좋아좋아 골목길에 리퍼 골목길에 리퍼 골목길에 리퍼 골목길에 리퍼 야 너무 많이 가지마 여기 여기서만 아니 죽였어 너무 가지 말고 이 U자 있죠 U자 뒤에서 막 저 누구야 앞에 가 있는 사람 저 누구야 나 이미 막혔어 가는 길이 없어 이미 쟤네들 리엔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저 버려 위에 위에 솔저 올라왔어 위에 조만은 거기 어 오케오케 오케 으앙 미안해 아우 기골이 어우 어 자일가능해 자일가능해요 아 저 솔져가 저것도 귀찮게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다 죽었네 아 라인 아르트 뒤펜 5뒤 아 옆구리 쑤셔봤는데 이게 방패에 들어갔나보네 메르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우리 개좋은거지 20초밖에 안남았는데 아쉬운것도 행복한 아쉬운거지 지금 아 그래? 어 지금 너무너무 밀렸다 어 지금 아 지금 스티어보다 차라리 리퍼가 나올텐데 아 궁이 안차있어 아 아니야 살릴수있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자수건 2파궁 컷 오케이 나이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캐깔의 영웅은 죽습니다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아 아 아 이거 우리 2온 우쩍었는데 진짜 아 아 2온 개우쩍었는데 지금 진짜 레전드였어 살리는거 레전드였었는데 살리는 것만은 이런데 아 바스티오 말고 이제 리퍼할게 이제 어 리퍼 바스티오 이제 안돼 궁 한번만 쓰고 바스티오 가자마자 궁 한번만 쓸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자리야 오자 자리야 오자 자리야 자리야 너 올 데가 아니야 지금 아냐아냐 나 여기 갈 데가 아니구나 가자 긁어버렴 링고님 긁어버려 자 가자 아냐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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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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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까 아야 이거 메일 누가 올렸어 이거야 누구야 메일 아 나 나 나 어 진짜 메인이 감사합니다 아 자 위에 쏠져 머리 위에 쏠져 손님 머리 위에 쏠져 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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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야 이씨 리퍼 왼쪽으로 돌아요 리퍼 왼쪽 좋아좋아좋아 여기서 난 저 골 좀 빨라겠다 애들 오는거 죽여야지 메르쉬 지러갔어요 리퍼쪽에 어 메르쉬 컷 라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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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미친 뭐야 뒤에서 라인이 나오네 오우 오키 라인 컷 위의 자리아 위의 자리야 아 힐 좋아 힐 좋아 이거 뭐 시간만 끌면 이기네 미치 오키 오키 컷 banco 링구 좋아 그렇지rok 어엉 점수 못봤잖아 아 그런거야? 상관없어요 이겼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위에 위에 쟤는 지니까 나간거지 중간에 마지막에 나 뭐 한거 없네 쟤 마지막에 나간거지 마지막에 나갔네 쟤는 게임하다가 지니까 나간거는 빡쳐서 나는 또 우리가 없는 판을 이겼다는 줄 알았잖아 내가 잡은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입니다 하나이네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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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크령 찍어줌 어? 난 로즈님이야 이런데서는 딱 하나를 집중을 해줘야되는데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은 없어 개청개구리형 개청개구리형 진짜 내가 진행자 입장에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아이콘 루시우라죠 루시우? 루시우 있어? 개구리 아이콘 있을텐데 아니 근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되고 난 직후에 나가가지고 점수 안 줄어요 괜찮아요 음 마지막이 지금 나간거 아냐 왜냐면 위에 경고가 말 안떠서 우리 그 뭐야 원점 됐지 다 전부다 지금 저는 1점 올랐어요 시작하지 말아봐 그럼 아 그래? 저는 51점이요 플레이 아이콘 뭐로 할까 그 아까 저기 뭐야 루시우 나 루시우가 이거 있어? 나? 나 한거 있어 지금? 루시우가 잠깐만 루시우 개구리 얼마좋아 멀다 cem개구리 에이 나 그거 있어 저거 있어 요거 undergraduate 용 없는 사람 있어 혹시? 용 나 있어 겐지 있어 혹시 겐지? 겐지? 야 저건 뭐야 이거 개구리야 저거? 겐지 없어 이거? 저거는 그 멀록이고 이거 없어? 없어요 그거 다 있어 턱 힐 시키기 개 힘들어 그러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범블비 있어 범블비 이거 배지? 없어 배지 없어 그럼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걸로 하자 아 흰제? 이거? 어 색깔 다 돼 어 그래 야 기본 맞춰 야 이거 아니면 못 맞춰 이거 가 그냥 가 기본에 충실해 그냥 아니면 이거 없어 이거 이거? 어 나 있어 나 에이스 과자 있어 에이스 과자 에이스 과자 에이스 없어 에이스? 에이스 없어 에이스 없어 아 몇몇 있는데 아 누가 없냐 진짜 게임 좀 해라 진짜로 하여튼 배지 물심이어가지고 에이스 거기 없냐 에이 shp 거 아니야 왜 없어? 게임 또 만들어 게임 ele 그냥 다 없어 그냥 혹시 힐 힐 힐 만들 수준인데 이거 있어? 이거 없어? 저희가 악당이기 때문이죠 블랙워치 블랙워치 로고 따로 있잖아 따로 있는데 이게 블랙워치야? 아닐걸요? 검은색 과학의 뱅에 블랙워치 아닌가? 리퍼 스프레이에 블랙워치 따로 있던데? 리퍼가 블랙워치 대장이니까 아니면 말고 또 이게 그래 이게 블랙워치인데 빨간색이라도 있고 아 빨간색에 그거 얼굴